사기맵인데 투원 1대1 스파게티처럼 돌돌 말아줬네 이거나먹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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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은 제때 잘 먹고 당기네 최적화 너무 꼬이네 이러고 있어 이거나먹어? 이거나먹어? 재미난이야 저기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밥은 뭐 먹었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까전에 사기맵에 떠는 있잖아 아 웃기네 저거 그러게 왜 왕심을 하고 우리야 아까 제가 만났던 사기맵무제에요 잘하겠다 임마 안내셨 리더는 사기맵 못쓰는데 리더는 왜 뭐 말이야 노고 리더 해? 막냅은뎅 사기 맵은 왜 쓰고? 어휴 어휴 아우쓰 나이스 와 나 어이없네 허허 왜 어이없네 생더브리그들 아 저거 막콘 못하게 해야되는데 막콘을 못하게 해야되는데 막콘을 못하게 해야되는데 영상올라온 시원한디버 재밌었다구요 아 저 스모프가 아니라 핫템입니다 예 조명은 좀 안맞나봐요 아 저 드라운 좀 먹어요 치료 전기 다이도? 다이도? 잠깐만 오우씨 뭐야 피했어? 하고 있는 거 안 돼? 자, 다이씨! 자, 다이씨! 자, 다이씨! 자, 다이씨! 네, 조심해! 자, 다이씨! 나이스! 아아... 못 빠지게 저거 레이스링뉴 저거 잡아야 될 것 같애 아비터 오 저 뭐야? 오우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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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우씨 나ILY 아 뭐야 나 몰타 안먹었네 아 벌써 먹었나 본데 저거 아 아직 안먹긴 했는데 아휴 못본쳐 각각각 죽은거 못본쳐 이 정도면 일단 나이스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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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게임 이렇게 묵히게 하는 애가 제일 재밌어 아 아 아 아 그럼 등신이라고 불러도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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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 뭐야 진짜네 오오오오 오 뭐야 나 5만이네 가스도 5만이네 몰랐네 물봉해야되나 그래도 내가 불리하긴 하지 인정? 어 좀 뭔가 그래도 사귀맵 쓰는거 자체가 나쁘긴 한데 사귀맵 유저친구 유저친구는 좀 괜찮은거 같은데 상태가 가스 오오오오 드라비 오 뭐야 나 가스 두개였어? 어어 뭐야 반응 왜이렇게 좋아 드라움 짐이 좋은데 갑자기 뭐야 어어 뭐야 로봇틱스 수고조 아아 조조조 어이거 어이없네 수고조 아 수고하 목표 욕기면 수고하 욕심받기 애들 오 뭐야 이거 어 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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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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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들이 정신 못차리죠? 유지들이 정신 못차리죠? 못 Milli 세븐을 좀 재밌게 하는데요? 그랬어요 FREE 오 진짜 막았네 좋아 멀티 이제 정찰하자 나이스 계속 죽는다 멀티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멀목으로 가야겠네 없다고 멀티가 아까 뭐가 나갔었는데 서틀같은게 오 없는데 여러분 물몰이 없다고 하고 오우? 가자 자아 몰라요 저 잡힌거 몸먹기 할게 이거 자 이제 몸먹어요 야 나오자 이제 이게 인생사야 인마 사기뱀이라고 다 될줄 알았지 에어스 뭐야 끝대로 안되는게 인생이다 알겠니 끝대로 안되는게 인생이다 정신이 우리 신이 딱 어울리네요 우리 신이 정말 딱 어울려 본인이 본인 입으로 등신이라고 했어요 네 내동등 신이 아이고 우리 신이 왜 테라 낼지 아 저그 했어야 되는데 아 아 우리 신이한테 불장난 좀 한번 해볼까 불장난 몰래 배럭스 파이어백 출벽 그거랑은 상관없는거 같은데 네 흠흠 아주 웃긴 친구야 아 방풀 같진 않은데 어 방투리금 아닌거 같은데 오 진료신줄 알았네 오 더블 렉스 회사 그거랑이 부작구 여기 빨리 뛰어서 웹산 좀 취한 다음에 아카데미 좀 달아주고 나이스 나이스 불장난 하자 여러분 불장난 어 뭐야 어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영역을 내리시죠 영역을 내리시죠 오 나이스 지금은 참고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참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할 수 없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동 목표 위치는 어휴 어이없네 자 아직도 막아줄게 다크나오겠는데 아 뭐하는지 모르겠네 어휴 어 뭔데 이거는 뭐하는거지 뭐하세요 오씨 먹겠는데 이거 좀 붙여서 cg모드 좀 하자 난 밀봉에 참 좋더라 아 아 먹었다 설마 이거 바로 리쿨 되나 어 바론가 생각보다 좀 빨리 먹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이 그루븐 다 끝난다 어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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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엉 어엉 난리 났는데 이거? 어? 돈이 좀 없다? 스팀이야 나는 어디로 건물을 눌리려고 그러고 있어 어메 어휴 용판 좀 힘드네 만만치 않아 버벅때리 침대면은 못나오는거 아니야? 뭐 다 먹었는데 먹기는 이거다 좀 잡아볼까? 다 먹어도 정신을 못찾으리 아이고 우리 신이 고통 많이 받았지? 한 번만 더 혼내주고 오늘 마무리하자 자 깔끔하게 적으로 우리 신이의 성은 뭐라고? 어? 나 아까부터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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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귀맵 애들이 이러고 있어 하하핳하핳하 얘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? 유튜브 사귀맵 애들이 잘하는 거였는데 이러고 있어 선배 딸이라고 해도 이기잖아 어떤 느낌이 돼 밀봉 당하니까 어때? 그렇지 그렇지 뭘 돌아다 또 맞는거지 뭐 오지게 맞는겨 하하 저그지 맞다 나아 이리와 어 움직임 뭐야 어 범 못들어가 카트 카트 안되니 아 저걸 뚫지는 못할거 같고 해처리 좀 늘려주고 오 오 잘하네 어디 귀여워 나오려고해 오 뭐야 오 이거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이거 오 오 때로 안 풀릴 수도 있겠는데 아 이제 시드라드 뽑아야 되겠다 아 이거 좀 가만히 있어서 좀 아 뭐야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 뭐지 스탑 널코 하나 나이스 저들은 한번 노려봐야 되겠는데 해처리더시도 좀 가져야 되겠는데 오예 돌싹 써주고 자 해처리 지어줍니다 또 먹었나 본데 이러면서 좋았어요 어 어 벌써 먹었네 왜 따라가 어 아 아 자 한번 메롱 한번 해주고 나옵시다 음 즐거웠다 다음에 또 어 뭐야 등신이 알겠어 그때도 이겨고 그래도 너 사기맵 쓰는 애치고는 참 욕도 안하고 맘에 드는구만 어 어 어 야 자라 안녕 가보자 사기맵 사기맵 쓰는 애치고는 되게 뭐랄까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쟤는 쟤는 설마 여러분 사기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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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기맵